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 지침에 앞서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서 지역별로 중복지원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윤해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시가 전국에서는 가장 발빠르게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피해 업종에 집중, 중복하는 핀셋 지원입니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대폭 감소한 업종을 중심으로 핀셋 지원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정부 지침에 앞서 선제적 대응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이 내려진 업소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에 신은 50만 원을 중복 지급합니다. 국비 지원에서 빠진 민간 가정 어린이집, 하외농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50인 미만 무급 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자체 시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상품권이 아니라 전액 현금 지원입니다. 경남도 내에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은 업소는 8만 2천여 곳, 정부 지침에 앞서 도내 시군 개별적으로 시행된 곳도 1,300여 곳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 감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도내에는 약 11만 3천여 개의 업소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분들 또한 신속하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오는 6일 지원안이 최종 확정되며 지자체별로 세부 지침을 정한 뒤 11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KNN 윤해림입니다.